에잉! 김어링! 아 이거야? 저건 뭐야 이씨 이게 이건데? 그걸로 크게 없네 아 ㅈㄴ 참피해 고퀄이긴 한데 창피하네요 고맙습니다 고퀄이긴 한데 창피하네요 고맙습니다 고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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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점수 올려야겠다 드레이븐한테 좀 미안하네 저사람 드레이븐으로 이렇게 달려본 적 없을거야 라인조 노력해볼게요 어 싸우는데 고퀄이 네이스 어 먹어도 되겠지 구인수인데 맞잖아 맛있어 이정도 안 들이면 먹어도 되지 누가 불만을 가질 수 있나 어우 버섯 뱉지마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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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 어디에 쓸지 몰라 이거 오 이렇게 되버리네 어우 좋아요 야야야 딜이 뭐 저래 나한테 점화 두개 걸어 얘네 아 이 늦게 썼다 빨리 썼어야 되는데 나한테 점화를 두개나 거네 얘네 뭐라 그래 아 진짜 티모 아 티모 너무 싫어 아 이 새끼 나한테 맞았어 아 이 새끼 이 새끼 다 다 안쓰고 나 끝났다 나한테 쓴다니까 역겨운 동놈이네 진짜 어? 렴판은 뭐 붓에서 2대3에서 게임 터진거죠 아 그래서 도룬선생님 얘기가 나왔구나 왜 나오나 했네 아니 천만에 난 희망을 손해 주었다 내가 뽑은 카드는 공인 베이스 아 너무 조금 준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야 이 사람 뭐야? 아 전탄 앵가구나 71승 22패를 박살낸 배불지? 오이 씨 야 진짜 저분도 고생하시네 저격이 그냥 환받아있네 저 사람 어제 엄마한테 지완님 후원해야 한다고 소리지르니까 하루에 천원씩 주겠다고 약속받았어요 아빠한테도 말해서 하루에 2천원씩 구원하도록 노력할게 아니 왜그래요 상대편 쓱찌지 시켜버리자고 킥길 1,557 오우 쉣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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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하하 못들이지롱 저 명예 3렙에 보석 3개에요 님들 저 솔랭 1100판 했는데 티어가 놀라요 솔랭 서포터들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나요 내 벼룩이랑 인사는 했다 내 얘기잖아 뒤질래? 호이치 소리 좀 줄여보라고 호주부녀나 뭔 소리야 자꾸 소리 커? 소리 커요? 니가 줄여 짜증나 라인조 나오고 있는데 뭘 자꾸 하그라마라야 아니 다 괜찮다잖아 쟤 자꾸 집중력 흐트러요 어우 쉣 너무 좋은데 저거 이 새끼 이 새끼 룰루 저 새끼 마크해 라인도 좋죠 아 룰루 잘 왔는데 룰루 물건이네 이거 아 나 근데 이거 흠낙하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선임핑 하려고 했는데 선임핑 하려고 했는데 이 지지개실 뭔지 아세요 나 페널티 주자 팔아 어쩔 수 없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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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PPK 찍어서 올라가면 딜 안나와 아 뭐 이정도 골드 좁혀줄게요 애쉬한테 미안하니까 재미없잖아 다이아에서 트위치 꺼낸것도 미안한데 뭐 이정도는 해줘야지 나 죽을만큼 아플거야 아 너무 깔때였다 아아 아아 뭐해 병신아 뭐해 병신아 뭐해 병신아 뭐해 병신아 네이씨 네이씨 저 랭가 잘하네 저 랭가의 개발은 나 난 도대체 뭐지 뭐 뭐 뭐 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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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양화콘텐츠 별로 안좋아하는데 빨리 올라갈게요 그냥 미안하네 애쉬님한테 저사람도 뭔가 프로게이머의 꿈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괜히 나한테 치여서 꿈을 잃는가 잃는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 자제해야겠다 트위치 안할게요 이제 트위치하면 안되서 내가 다이아에서 아아 아씨 이거 플래스 이거 또 저는 그래도 노력했어요 아씨랑 하려고 큰일 롱쏘도 팔고 다시 사고 한거에요 난 내 나름의 어? 자비를 줬어 오우샛 깜짝이야 뭐야 이거 이게 돼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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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샛 아 진짜 아 플래시 쓸걸 그냥 아니 아니 이거 물 때문에 물 이펙트 때문에 코치가 안보여 이거 사기네 뭐 아니 뭐 이렇게 안죽지 뭐가 남이 왜 안죽었냐 어 야 어 어 야 얘 딜 뭐야 어 와 진짜 사기캐들끼리끼리 어 하네 사기캐들의 해결 정복자 진짜 더럽다 진짜 쉽다 쉬워 아 다이아에서 트위치하면 안되겠어 응 아 시장 블라디 있네 아 아 블라디 팬 안하자마자 나오네 아 블라디 존나 싫어하는데 진짜 언디랄트 멜모셔서 가야겠다 이거 괴물 지식 마저 160 애쉬 갈게요 공포 네이스 좋아요 어 잠깐만 아 나 궁극기 왜 안지켜 거 존나팍치네 아 나 왜 레벨 흡안해 난 왜 거뒈 아 진짜 아 아 존나 헤바다 아 아 존나 세네 카르마 존댔다 이거 큰일났다 아 이거 좀 싸네 내가 아니야 근데 제가 싸서 탑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싸기 내가 잘했으면 탑이 쐈어 어 아 나 너무 늦게 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쐈지 보여줘 그렇지 좋아요 지금 가야 겠다 이 멘탈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일 때는 뜬금포로다가 이러면 또 분위기 좋아지거든 이 멘탈을 다가야 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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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리얼이 또 좋아하지 이 멘탈을 다가야 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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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대꾸하면 안 돼 그냥 언델 차이가 한 마디만 치면 돼 아 진짜 이제 대신해서 콩수개 때리고 싶네 저는 고맙습니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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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이 멘탈을 다가야 겠다